녹색 배선을 까서 이렇게 넣어 주고 이거는 여기 밑에 따보면 혼자 있는 노란 선이 있어요 혼자 있는 이거는 검정색이 노란 선이 있잖아요 같이 옆에 있는 이선이 아니고 이 위에 있는 이선입니다 노란 선 이거랑 연결해 주면 되요 여기 묶으면 되는데 저는 불안하니까 케이블 타이로 한번 더 묶어 줄게요 이렇게 전선을 말아서 여기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일단 넣어줍니다 자 옷걸이 잡고 저거 나오는거 보이죠 저거 자꾸 빼면 됩니다 빠졌어요 이렇게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